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Hi guys! Today I brought American style lunch On the last episode I brought Korean style lunch I brought alfredo pasta with grilled chicken appli Non-amız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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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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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념장 어묵을 먹었을땐 어묵을 먹었을땐 오징어 오~~ 핫도그 너무 맛있다 오징어 이 소금이 도착한다는거에 저는 어마어마한 국가로서 엄마가 도착한 것보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이제 이런거에 Flaming Hot Cheetos 고춧가루 내가 초등학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이 방학생활은 이미 고등학생활을 했을 때 이 방학생활은 어땠을 했었을 때 이 방학생활은 초기화에 대한 젤리 미국에서의 미국에서의 이것들은 약간의 작품을 만들어낸 것 같다. 이것들은 안 좋은 것 같다. 이것들은 안 좋은 것 같다. 보다 귀에 대해 실제로, 이 제품이 더 건강한다고 생각해요 많은 학생들이, 제가 자리에서 가격에 BROUGHT 한의 이름으로 인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 제품이라서 처음에 수업을 때 그리고 골고루 근데... 진짜 좋아 치킨 오늘은 미국의 국룡을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말 행복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일에 500만 구독자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말 행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